매봉산 터널 통과해서 달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은 좀 심합니다 3일동안 샤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가다가 오이에내서 기름을 넣고 샤워할겁니다 가고 다니는 불로 손발 닦고 양치하고 세수하긴 했는데 세수를 못해서 못하면 찝찝하지 않아요 개놀러 내리면서 화장실에 가서 간단하게 씻긴 했는데 그래도 샤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늦게 도착하기로 하고 가다가 여기서 그래도 3시간은 가야되요 지금 시간은 5시 8시에 가서 샤워하고 한 2시간 더 가고 자기가 차량 12시에 도착해도 됩니깐 형관이 보이네요 오늘 컨디션 봐서 바닥 기름 넣고 샤워하고 밥 먹고 좀 쉬다가 늦게까지 달리면 뭐 커피 한잔 먹고 차량 정리기념관 정말 너무 바빠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3주 동안 정말 강행군이에요 일이 너무 많아서 올해 캐나다는 먼저 대분면이 대분면이 대분면 작년 매출 대비 거의 2배는 여기가 이제 목촌이구요 저기 오른쪽에 독립기념관이 보이네요 가야해요 저희 밥은 드셔본라고